오늘 조선후궁열전은 문종 시절 사실상 왕비의 대접을 받았던 숙빈홍씨를 비롯한 9명의 후궁들입니다. 문종은 유독 아내복이 없었는데 문종의 정실들은 모두 병 또는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비득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첫번째 세자빈인 휘빈김씨와 두번째 세자빈인 순빈봉씨가 폐의되었는데 왕세자가 후사를 못 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기존 후궁중 한명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경혜공주의 어머니인 양원권씨를 새로운 세자빈으로 뽑았는데 이번에는 세자빈이 단종을 낳은 직후 사망해 다시 세자빈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세세자빈을 뽑는 문제는 흐지부지 되었고 문종이 직위한 후에도 결혼하지 않아 조선에서 제2동안 유일하게 왕비를 두지 않은 왕이 되었는데 의뢰상 중전 역할은 수석후궁인 숙빈홍씨가 대행했습니다. 1441년 아내 현덕왕후가 사망하고 1446년 어머니 소원왕후가 사망하며 1450년 아버지 세종이 사망한 상황에서 문종이 왕비를 세울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종과 소연왕후 탈상을 하자마자 문종이 사망했기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단종이 직위한 후 그를 보호하며 수렴청정을 할 왕실에 우설은이 없어 왕권이 약화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무튼 숙빈홍씨는 조선문종이 왕세자 시절에 맞이한 간떼후궁으로 문종이 직위하고 내궁이라고 불리면서 사실상 왕비와 다름없는 예우를 받았습니다. 문종이 숙빈을 왕비로 책봉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텐데 개일정난의 명분은 왕실이 대신들의 손에 흔들리는 걸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숙빈이 왕비였다면 대비로 수렴을 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성종제의 연간까지 왕실의 어른으로서 자리를 지켰는데 슬아의 딸 하나를 두었지만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숙빈홍씨의 조부는 중추부 영사에 추증된 홍덕보이고 증조부는 실황을 지낸 홍유룡이고 아버지는 한성부윤을 역임하고 세조의 직위를 도와 원종공신이 된 홍심입니다. 어머니는 이조참위를 지낸 윤규의 딸인데 윤규는 태종의 과거 급제동기라서 후대를 받았으며 형조좌참위로 있을 당시 민무고 민무질 형제의 죄를 어미 다스리라는 상소를 올린 적도 있습니다. 또한 동북동생홍의 아들인 홍상은 덕종과 소예왕부의 장녀 명수공주와 혼인의 부마가 되었는데 혼인 당시 덕종은 왕으로 추존되지 않아 명수공주는 태안군주였습니다. 남편인 문종과는 외조부 윤규를 통해 이중, 삼중으로 인척을 형성하는데 세조의 왕비 정이왕후는 홍씨의 종이 모이고 문종의 후궁인 소용윤씨는 윤규의 아들 윤이의 딸로 홍씨와는 외사촌입니다. 또 다른 문종의 후궁인 숙의문씨는 홍씨의 오촌 조카인데 숙의문씨의 어머니는 홍씨의 이종사촌 자매로 숙빈 홍씨가 후궁으로 간땡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남양홍씨는 명문가 중 하나이지만 홍씨가 후궁에 간땡되는 시점에 증조부흥유룡은 여러 번 사고를 쳐서 파직을 당하는 등 인풍의 처세에 대한 병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부 홍덕보는 아예 과거 시험에도 합격하지 못했고 아버지인 홍심도 딸이 세자의 후궁이 되기 전까지는 그다지 눈에 띄는 활동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세종 9년인 1427년의 세종은 김홍훈의 딸을 세자빈으로 삼아 휘빈으로 책봉하였지만 휘빈 김씨는 압승수를 사용하다 발각되어 폐출되게 됩니다. 이어서 세종 11년인 1429년의 봉여의 딸을 세자빈으로 삼고 순빈으로 책봉했지만 순빈 봉씨 역시 세자와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고 후사가 없었습니다. 세종 13년인 1431년의 경복궁 사정전에서 왕세자 이향의 후궁 간택이 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때 가산군지사 권전의 딸 지게문관 정갑손의 딸과 함께 선발되었습니다. 세종은 홍심에게 쌀과 콩 서른석을 내려주었고 한 달 후에 홍심의 딸을 승희로 봉작했는데 승희는 4명 무종사 품으로 세자의 후궁입니다. 그러나 순빈 봉씨는 질투가 심했던 데다 마음을 숨길 줄도 몰라서 권승희가 임신하자 대성통곡을 하는 등 기행을 벌이고 궁인 소쌍과 동침하는 일까지 있게 됩니다. 이에 휘빈 김씨에 이어 순빈 봉씨 마저 폐출되어 두 번이나 내쫓은 세종은 조정 대신들의 의견에 따라 후궁 중에서 세자빈을 간택하기로 했는데 당시 왕세자 이향의 의견은 홍씨를 낫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세종시록 75권 세종 18년 12월 28일 기축 첫 번째 기사 1436년명 정통 1년 원양원을 세자빈으로 삼다. 어젯밤에 역대의 고사를 상고하게 했더니 한나라 당나라 이후로 황후가 혹은 죽든지 혹은 폐의되든지 하면 요래 후궁의 귀인과 비빈을 승진시켜 황후로 삼게 했으며 역대에서 모두 그렇게 하였다. 다만 큰일은 억측으로 정할 수 없으니 규의정과 찬성의 집에 가서 그 가부를 의논하고 오라. 만약 옳다고 한다면 권양원과 홍승희 중에서 누구가 적임자인가 두 사람은 모두 세자에 우대하는 사람이며 우리 양궁의 돌보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세자의 뜻은 홍씨를 낫게 여기는 듯하나 내 뜻은 권씨를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옛날에 사람이 말하기를 나이가 같으면 덕으로서 하고 덕이 같으면 용모로서 한다 했는데 이 두 사람의 덕과 용모는 모두 같은데 다만 권씨가 나이 조금 많고 관직이 또 높다. 또 후일에 아들을 두고 두지 못할 것과 비록 아들을 두되 어질고 어질지 못할 것은 모두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권씨는 이미 딸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의의상 마땅히 세자빈으로 세워야 될 것이다. 지금 이미 맞지 못하여 형편에 따라 변동하여 처리하면서도 또 의의상 마땅히 세워야 될 사람을 버리고 홍씨를 세웠다가 후일에 만약 화합하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되고 또 능히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그 후회가 작지 않을 것이니.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가히 세울만한 사람인가. 아울러 의논하여 오라. 권씨와 홍씨의 나이에 많고 적은 것과 지위에 높고 낮은 것은 논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그 현덕이 한나라의 국모로서의 모범이 될 만한 것만 볼 뿐입니다. 그러나 성상의 결단에 있사오니 신등이 감히 정할 바는 아닙니다. 하였다. 인손등이 이 말을 갖추어 아래니 즉시 규지를 의정부에 내려서 양원 권씨를 세워 빈으로 삼았다. 권양원이 나이와 지위가 더 높았고 이미 딸을 낳았기에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높아서 세자빈이 되었는데 나중에 홍씨도 딸을 낳았지만 그 딸은 세종 27년인 1444년에 4세의 나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홍씨가 낳은 딸은 책봉되기 전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도 죽은 사실이 실력에 실려있는데 자기도 받지 못한 세자의 선여치고는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무튼 홍씨는 문종이 즉위하면서 귀인으로 봉작되었는데 후궁이지만 왕비의 자리가 비어있어 궁중에 이른 홍씨가 도맡았습니다. 당시 다른 간택후궁들과 달리 혼자 귀인으로 책봉되었는데 홍씨 외의 다른 간택후궁들은 모두 정산품 소용의 품계를 받았고 소용정씨는 홍씨와 같은 시기에 입궁했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또한 내궁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명나라 사신이 예골해 그녀에게 선물을 바친 점을 볼 때 사실상 왕비로 여겨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종실록 3권 문종치기념 8월 5일 병자 두번째 기사 1450년명 경태일연 사신 정선이 예골하다. 정선이 단자 5필 나한필 백옥대이로 첨화종 육사화합이사를 바치고 내궁에게 단자 2필 사한필을 바치고 내궁은 곧 귀인 홍씨이다. 이때 중궁은 이미 홍서하시고 홍씨가 내전을 다스렸다. 동궁에게 백옥대이로 단자 2필을 바쳤다. 정선이 나가서 양모의 집에 가니 내수가 김충에게 명하여 주욕을 주게 하였다. 임금이 세자가 되었을 때 정선이 일찍이 동궁을 섬겼던 까닭으로 임금께서 정선을 대우하여 을례를 베품이 특별하였다. 기록을 보면 왕과 홍씨 세자의 순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로 홍씨가 문종의 실질적인 왕비로 대접받았고 외국인 명나라 측에서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종의 사후 홍씨는 정일 품빈의 품계를 받아 숙빈으로 봉작되었는데 이것은 단종을 어린 시절부터 양육한 세종의 후궁 해빈 양씨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양대군의 목적이었습니다. 실록에 의하면 강맹경이 해빈 양씨를 경계하여 홍씨의 품계를 높이자고 청하는데 강맹경은 수양대군의 측근입니다. 숙빈 홍씨가 해빈 양씨와 갈등했다는 기록은 딱히 찾아볼 수 없지만 간택후궁과 궁인 출신 후궁의 차이로 해빈 양씨의 궁중 내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종 1년인 1453년에 안평대군이 사사된 이후에 안평대군의 집을 허사받았고 단종의 왕비를 간택하는 자리에 해빈 양씨와 함께 나아가 정순왕후를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종 16년인 1485년에는 숙궁 노비를 줄 것을 청하여 89를 받기도 합니다. 숙외문씨 숙외문씨는 1426년에 태어나 1508년 향년 82세로 사망했으며 숙빈 홍씨의 오촌 조카입니다. 남편 문씨로 아버지는 문민이며 1442년 승의 1455년 소용이 되었으며 나중에 숙외가 되었다는 기록 외에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소용정씨 소용정씨는 문종의 간택후궁으로 아버지는 의정부 좌참찬을 지는 정갑손이며 어머니는 김양남의 딸로 삼남팔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세종 13년인 1431년에 세종은 경복궁 사정전에서 왕세자 이향의 후궁을 간택했는데 가산군지사 권전의 딸 장흥고 직장홍심의 딸과 함께 정씨를 납점했습니다. 세종실록 51관 세종 13년 1월 19일 갑신 여섯번지 기사 1431년 명 선덕 6년 사정전에서 권전 정갑손 홍심의 딸을 선발하다. 사정전에 임화하여 직가상군사 권전지기문관 정갑손 장흥고 직장홍심의 딸을 선발하였다. 이때 세종은 정갑손을 사원부 소속 관직으로 시정을 논하고 백관을 규찰해 탄핵하는 일을 하며 때로 어사가 되어 밖으로 나가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장명으로 삼고 쌀과 콩 서른석을 내려주었습니다. 승희가 된 정신은 아들을 낳았으나 그 아들은 요절했으며 정갑손의 졸기에 딸이 소용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 문종이 직위한 뒤에 정산품 소용으로 봉작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의 행적을 찾을 수 없지만 문종의 사후에 그의 후궁들은 모두 수성궁으로 옮겨 거쳐있기 때문에 소용정씨도 수성궁에서 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수성궁은 문종의 후궁들이 모여 살던 군가로 연산군대에는 성종의 후궁들이 들어가 살면서 정천궁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사측 양씨 문종의 유일한 서출소생인 경숙 옹주의 어머니인데 문종은 여러 후궁들로부터 자식을 얻었지만 모두 요절하였고 성냥까지 살아서 책봉까지 된 서출소생은 경숙 옹주 하나뿐입니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기록이 없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데 사측은 동궁에 소속된 종육품의 궁인을 뜻함으로 본래 동궁전에서 일하는 궁녀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문종과의 사이에서 두 딸을 낳았는데 장녀 경숙 옹주는 반성의 강자순과 혼인했으나 일찍 요절하여 후사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후 옹주 사후 부마 강자순은 전현감 이길상의 딸과 재혼을 하는 바람에 강자순의 재혼을 재취로 보느냐 첩으로 보느냐의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하들이 이를 벌주라고 비난했으나 정미수를 지원했던 것과 반대로 성종은 이를 듣지 않았습니다. 성종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27일 의미 첫 번째 기사 1482년 명성화 18년 사헌부 관원이 정연조 강자순의 취재와 손계량의 교체 문제를 아뢰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혼납 이종윤 지평 석유가 아뢰기를 정연조 강자순이 사족의 딸을 취하여 첩을 삼았으니 청건대 실정을 찾아서 죄를 결정짓고 또 이야기하소서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진실로 마땅히 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전지를 내려 서울로 삼기를 결정했는데 어찌 다시 논하는 것이 옳겠는가. 비록 혼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뒤에 반드시 불태워 없애야 할 것이다. 참고로 조선왕조의 부마가 상처하더라도 재혼할 수도 없고 첩을 들여서 후사를 이을 수도 없게 된 법이 공식적으로 법제화된 시기는 효종대 이후였습니다. 한편 사측 양씨의 찬현은 문종 1년인 1451년 8월 12일에 2세의 나이로 요절했습니다. 문종실로 국권 문종 1년 8월 12일 정축 첫 번째 기사 1451년 명 경태 2년 왕녀가 졸하다. 왕녀가 졸하였다. 나이는 2세인데 궁인 양씨의 소출이었다. 이 밖에 후궁으로 소용 밀씨 성종의 후궁인 귀인 권씨의 고모인 소용 권씨 숙빈홍씨의 외사촌 자매인 소용 윤씨 일찍 죽은 아들을 낳은 상궁장씨 역시 일찍 죽은 아들을 낳은 궁인 정씨가 있습니다. 궁인 정씨가 낳은 아들의 생모가 소용 정씨라는 주장도 있지만 왕의 묘지명 자손들 이름은 보통 생모의 신분 순으로 써서 소용 정씨의 아들이었다면 사측 양씨의 딸보다 먼저 언급되었어야 맞습니다. 또 당시 정씨는 승희라는 정식 자기가 있었는데 승희 정씨가 아니고 그냥 정씨라고만 쓰여 있어 이 왕자의 생모 정씨는 정식 후궁 첩질을 받지 못한 일개 궁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이 문종의 요절한 왕녀들은 전부 죽었을 때의 기록이 있는 반면 요절한 왕자들은 생몰년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오늘 조선 후궁 열전은 문종 시절 사실상 왕비의 대접을 받았던 숙빈홍씨를 비롯한 9명의 후궁들이었습니다.